안녕하세요. 슝미델템의 송자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이템은요. 이제 피크도 부티크 시대가 왔나봅니다. 치킨피크 가격이 무려 11,000원이에요. 이 하나에. 보통 피크 요즘에 1,000원, 2,000원 많이 오르긴 했죠. 그래도 이제 진짜 부티크 피크까지 나왔습니다. 얘는 피크의 미세한 차이로 놀라운 사운드 변화를 느낄 수 있다고 하는데 그 미세한 차이가 뭐냐 하면 좀 더 얇은 피크는 음악이 명료하고 그런 장점이 있는데 손가락에 흔들림이 많아가지고 힘이 덜 들어가요. 그리고 좀 두꺼운 거는 흔들림이 적은 대신에 음색이 좀 둔탁하죠. 그런 단점이 있는데 단점을 다 빼고 두 가지의 장점만 네. 다 가지도록 디자인했고 그리고 재질에도 완벽 보완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그립감도요. 역시 이제 양각과 음각으로 양면에 되어 있어서 뭐 유연한 움직임을 전부 살려내기 위해서 이렇게 양각과 음각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좀 미끄러짐도 좀 없는 것 같아요. 가벼우면서도 좀 단단한 재질의 선택을 위해서 또 항공기 쪽에 사용되는 특수 재료를 사용했다고 하고요. 그리고 화학검사를 통해서 친환경 제품으로 인정받은 인정받을 정도의 그런 꼼꼼함으로 이 치킨 피크가 완성이 됐다고 합니다. 진짜 제작자 마인드가 대단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손과 그리고 기타가 만나는 가장 접점, 이 피크라고 생각을 했나 봅니다. 그래서 재질이 우선 단단하고 변형도 없다고 하는데 우선 연주감이 되게 중요하겠죠. 제가 얇은 피크 되게 좋아하거든요. 왜냐면 두꺼운 피크는 진짜 둔탁하고 정교함이 없다고 느껴졌어요. 근데 얘는 두꺼워서 좀 더 내가 힘을 좀 더 안 들이고 좀 힘이 받는 느낌이 좀 들고요. 그리고 얘네랑 비교해도 이게 1mm잖아요. 그거에 비해서 얘는 진짜 한 2m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2mm. 이거의 2배 정도의 1mm인데 그래도 정교함에서 전혀 뒤지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좀 그 독특한 경사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주 시에 피크의 움직임을 좀 더 유연하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느낌이 있고요. 그래서 더 정확한 피킹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이거 되게 신기하죠. 경사면. 네, 그리고 얘는요. 트라이톤 시리즈로서 3가지 팁으로 구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쪽 얇은 뾰족한 면으로도 연주를 할 수 있지만 좀 이쪽으로 좀 둔탁하게 좀 재즈 느낌이나 뭔가 어... 좀 그 모던 팝 같은 경우에서도 이쪽으로도 사용할 수 있게 트라이앵글 그런 트라이톤 시리즈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쳤는데 보통 좀 치면은 흠침나고 해야 되는데 아, 역시 견고하게 만들어졌다는 그 느낌이 딱 나네요. 그 얘보다 뾰족함이 훨씬 더 날이 살아있는 게 보이시죠? 네. 하지만 전 울텍스도 좋아합니다. 네. 지금 이제 부티크 피크라고 해서 새로 나온 치킨 피크. 여러분들 사용하시는 분들 한 번도 사용 안 해본 사람은 있지만 한 번 사용한... 한 번만 사용한 사람 없다는 그 유명한 치킨 피크 좀 좋은 것 같네요. 저도 계속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 그러면 다 드세요. riches sa KHG 39 89 40 71 71 71 72